음.. 일단은 달달하게 30만 4천원 먹었구요 일단은 보상을 좀 받아 볼게요 츄츄 아일랜드 교환권 월드의 교환가득이니까 수령하고요 네오 성적 아 근데 200에서 209 먹어봤자 얼마 안올리니까 차라리 그냥 대충 유니언이나 올리는 느낌으로 다른 데로 다 나눠줄거에요 아 자석배 불편하대 그거 핸먹이 안먹는데메 핸먹이 안먹는데메 불편하다던데 먹일게요 85 어 256 되구요 몇프로 오르나 이게 아 17오르네 안되나요? 아 이거 레벨업은 실패했구요 아니 상충전 2법 밖에 안나와 아케잉 무기 대거를 받는게 어차피 둘 다 살건데 뭔소리고 대거를 받아야지 아 2740 데미지에 힘까지 붙은 옵션인데 형 제네시드 시즈거는 못죽어도 뛰어와야겠어 바로건대 카르마 영환불 995개 몇개만 기원할까? 에? 일단은 95개만 만만 볼까? 1초.. 진짜 안나오긴 하더라구요 아 나 진짜 제네시스 무기는 1초 쓰고싶은데 아아 마력 1초에 데미지 레게노 레게노 게노 게노 아아 이게 안나온다고 괜찮습니다 소자에게는 영환불 900개의 무기가 남아있습니다 100개만 더 가보자 03초 보상 수령이요 6월달까진가 그렇던데 어 16개만 일반인 킹반인 분들 3만개란다 킹반인 맞나 그 분 아 무기가 점점 없어져요 소자에게는 아직 600개의 무기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조금 불안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갑자기 어 진짜 아니 500개인데 한 번이 안나오면 어떡해 이제 허어 운영자님 너무 심한거 아니요 아니 공격력 2초 나올 확률하고 1초 나올 확률하고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다르다고요? 아 왜 달라? 같은 확률 아니에요? 마력 1초는 두번 나왔어요 아 추 남으면 뭐할까 생각했는데 남은 생각도 안하나 여행히도 없을까? 어 600개 돌렸는데 아 한 번 더 아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아 안했습니다 라고 할 뻔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영원불 1개도 못 돌리는 사람이 어디서 감히 라고 할 뻔 ㅋㅋ 어 마력.. 마력만 나온다 계속 아 짜증나 죽겠다 아 마력만 나오네 자꾸 아.. 공격력이 한번도 안 나온다 아.. 하.. 짜증나.. 나왔다.. 안 봤나.. 짜증난다 진짜 어..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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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직접 봐라.. 아 짜증난다.. 아.. 다시 돌려야 될 것 같다.. 아.. 짜증나.. 아 겁나 웃기네.. 처음 나왔는데 개 쓰레기 중에 개 쓰레기로 나왔다.. 아 짜증난다.. 아.. 울지마라.. 울지마.. 아니 1초.. 2초 보공올 때 힘보다 후쩌잖아.. 아.. 아니 200제목이 왜 착감 있는건데.. 제네시스 200.. 랩 몇 뜯기는건데.. 도전! 소자에겐 아직 초피살기가 남아있습니다.. 가라 B포인트.. 환불 하나에 얼만지 아십니까.. 4천만원.. 이거 하나에 4천만원짜리야.. 아.. 시키여갖고 이제.. 4천만원을 버리고 있는거지.. 아.. 교과로 바꿨으면 개노더지란 말인데.. 아.. 그냥 쓸까 이거.. 아.. 아.. 짜증난다.. 아.. 이거보다 더 좋고 갔다올거같은데.. 미리 없을까.. 아.. 더 약해진거 아이가 그지.. 흠흠.. 짜증난다.. 일단 킵해놓을까.. 카소 돌릴까.. 몰드는가.. 아 그러니.. 큐환한다.. 쿠악 20에 상태이상 8푸를 뽑아야되는 상황인데요.. 무기 대충 이렇게 쓰자.. 어.. 뭐야..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뭐고.. 수치만 바뀐다 이거.. 20.. 쿠악 2.. 어 뽑았다.. 어.. 어 레게노 맥스멈.. 올 맥시멈.. 28.. 20.. 레게노.. 개 레게노.. 만족하자 여기서.. 뿌듯하구요.. 원래 여기서 위안 한번 하자.. 아 레게노.. 레게노.. 레게노 개 레게노.. 아 위안 한번 잡아주고.. 올 맥시멈 뛰었고.. 어? 어.. 위안 위안 위안.. 올 맥시멈 위안.. 이거 위안 되는거 맞나 근데.. 아.. 짜증난다.. 아 나는 매해가 아예 법치 쓰고 싶어가지구.. 아 이거 한번에 먹었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이거.. 200개씩 먹기 이런거 안되나.. 아님 말고.. 어.. 떴다 떴다.. 마지막 법치만 뜨면 되겠다.. 어.. 돌려볼게요.. 법지가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법지 대충 쓸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대충 나오면 대충 써야되겠다.. 아.. 그냥 할게요.. 맥획 20에 ix15 를 띄워놓고.. 법지 10.. 아 요렇게 할게요.. 방금 10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ix10.. 맥획 20에 ix15 띄워놓아야지.. 뭐고.. 뭐고.. 어 됐다.. ix1% 업그레이드 했구요.. 쿠악 이렇게 돌리는거.. 오만간.. 쿠악을 먼저 띄우는게 정석인가요? 다 돌리고 쿠악.. 다 돌릴게요.. 아 근데 드블 원래 쿠악 써야되나.. 난 드블 안해봤어 모르지.. 어 떴다.. 어 보공 15 안되나? 세번째 하고 카스택을 돌리면 되겠다.. 저 유니웅 9000인데 굳이 법지 써야되나요? 저 이거 남는 사람인데.. 여기 비어있어요.. 아.. 법지 쓸까.. 법지 떴다.. 아 보공 쿠악 법지 갈까 그냥? 20 20 38 아 욕심부렸나요.. 지금 위기.. 슬슬 위기 느껴지는데요.. 맥시멈 20 20 38 와우 맥시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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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팔리나? 아 잘 팔리네.. 2 3 3 3 2 3 1 3 2 2 3 3